저한테 기술이다. 자, 해봐. 아빠, 패기 돌려주세요. 자전기 패기. 주연이 잘한다. 자전거 조심해. 자전거 조심해. 애들 떼놔야 돼. 이거 맞췄까? 어, 저거 차에 맞는다. 아, 이거 맞췄까? 지현아, 차냐 이리 와봐. 간다. 때려 굴리. 어, 아빠가 해주잖아. 어, 잘했어. 그거 주연이 건데. 자, 놀다. 때려. 멈췄다. 돌린다. 바닥에 놓고 굴리니까 돌아가던데. 때려. 아빠 돌려줄게. 아빠 돌려줄게. 아빠 돌려줄게. 아빠 돌려줄게. 무슨 소리야. 청소하는거지 청소? 하하하하. 사줘 봐. 우리 좀 가까이. 아빠 돌려줄게. 자, 간다. 간다. 아빠 돌려줄게. 자, 아빠 한번 해볼게. 야, 돌려. 돌려야 돼. 아니, 또 들어가네. 돌려줘, 돌려줘. 설거. 설거 갈라, 들어가 너. 하하하하. 아빠 안 돌려, 안 돌려. 아니, 아빠가 또 잘 못 떨린 것 같은데요? 자녀기보다 더 못 떨려. 자녀야 비켜, 자녀야 비켜. 자녀야 비켜. 애물이 완전히 엄청 맞는다. 안 맞춰지네. 안 맞춰지더라. 우리 펭이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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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스멜탈을 두 같은 곳으로. 뒤에 뒤에. 여기!